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진짜 나 지금 여기 땀 흐르는 거 안 보이지? 이미 잘못 나왔어 내가 대박 로켈린 뭐를 싫어하는 거예요? 일단 가서 보고요 뚝섬역 골목식당에 어디 어디 열었는지 보고 그걸 보고 결정하죠 제일 가보고 싶은 데는 저는 솔직히 아마도 경양식집을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뚝섬 골목식당을 가려면 뚝섬역 5번 출구로 나가면 된대요 경양식집 욕 엄청 먹는 거긴데 근데 그 사장님이 되게 깐깐한 거 같아서 저 죄송한데요 여기 골목식당 촬영했던 데가 어디예요? 잘 몰라요 아 몰라요? 어 여기다 여기 맞지? 여기 여기 맞다 여기 맞다 여기 맞다 여기 맞다 저기 귀신다 저기 저 먹는 거 촬영하러 왔는데 괜찮나요? 아 네 저 사장님 한 번만 인사만 해주시면 안 돼요? 여기 제가 골목식당 온다고 해서 아 아 진짜요? 아 조금 전에도 누가 왔다 갔어요? 아 진짜요? 카카오티비요? 아 그렇구나 아 실물이 더 잘 생기셨어요 지금 딱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야 아 평가 저는 진짜 솔직하게 하죠 어 돈까스가 8,500원 치킨 플레이트 9,000원 함박 스테이크 9,500원 함박 플러스 돈까스를 가자고? 저희요 돈까스 하나랑 함박 하나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여기 근데 후추는 안 주시나요? 제가 수프에 후추를 좀 뿌려 먹는데 네네네 아 아직도 안 바뀌셨네요 아 그릇이 그대로 아 후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항상 수프를 후추로 후추맛으로 먹죠 네 한 벗으로 음 여러분들 이거는 양송이 수프 같은데요? 양송이 수프? 이게 감자 수프라고? 저 이거 양송이 수프인가요? 아 옥수수 크림 수프요? 아 옥수수 크림 수프 아 옥수수 크림 수프 아 아 아 아 에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수프 맛이 아니지 않습니까? 후추를 너무 많이 넣어서 미각이 없어졌다고? 아 안lud니 뭐 나갔다 아 아예 여기다 줘 영상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들 근데 양이 되게 많아 장 Buck 양이 어마어마한데 어 냄새 와 완전 샐러드는 똑같습니다 팜박스테이크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던 장국 보여드릴게요 막혔어 본친구 선생님 바뀌었어 아 바뀌었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른자 파지는 거 보고 이렇게 잘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른자랑 같이 노른자 있어 너무 뜨거워 저는 함박스테이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안에가 되게 촉촉해 육즙이 안에 되게 촉촉해 되게 부들부들하고 맛있어 그때 아마 그 필동 그분들한테 배우고 나서 그걸 한 거 같아 장국 드릇은 바뀌었고요 아 근데 돈까스가 굉장히 얇아 굉장히 얇아요 되게 바삭바삭해 얇고 저는 돈까스가 너무 바삭 익혀진 거 같아요 저는 돈까스가 너무 바삭 익혀진 거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약간 돈까스가 너무 바삭 익혀졌어 어 찔겨 잠깐만 내가 이 두 뿐만 먹어서 그럴 수도 있어 아니야 잘 익었어 잘 익었는데 함박스테이크는 엄청 촉촉하고 맛있거든요 돈까스는 얇은데 너무 너무 깜짝 익혔어 그래서 맛은 있는데 너무 찌겼어 소스도 약간 일반 돈까스집 소스랑 조금은 달라 이 전에 뻑뻑하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백종원 씨한테 그래서 되게 촉촉해요 안에가 고기가 안 익었다는 게 아니라 한 달이 맛있어요 니네 그런 말 알지 무조건 튀기면은 맛있어 맛은 보장돼 다만 좀 약간 질기다는 거지 내가 오늘 먹었을 때는 맛이 없다는 건 아니야 스푼은 안 바뀌셨는데 장국은 바뀌셨어요 저는 만약에 여기 온다면 함박스테이크를 추천드릴게요 나는 솔직히 다른 데서 함박스테이크를 진짜 안 먹거든 근데 여기 함박이 맛있어 찾아서 먹을 정도예요 함박은 마서 또 먹을 것 같아요 저 여기 물 좀 더 주시면 돼요 아 셀프예요? 아 예 죄송합니다 저 계산해 주세요 아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그 생선 가게가 여기 여기 셔 생선 보감인데 보감이 있는데 나는 지금 너무 배부른데 물어볼까? 아 네 사장님 한 번만 지금 여기에서 다 지금 990분 정도 계신데요 사장님 너무 뵙고 싶다고 여기 왔을 때 실제로 보니까 더 혼남이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저 욕 많이 먹었는데 같이 욕 먹는 거 아니에요? 제일 열심히 한다고 사람들이 네 감사합니다 다 귀엽다고 돈자리라고 네 아니 근데 라면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라면은 거기에 추가를 해서 먹는 거예요? 아니요 라면은 저 27,000원에 같이 먹었어요 아 27,000원에 라면만 먹을 수 없대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원래 고등어구이 정식을 하는데 근데 지금 저녁에는 모듬구이만 파신대 27,000원 고등어구이 정식이면 저 혼자 다 먹겠는데 모듬생선구이는 저 혼자는 네 좀 많아서 제가 누구 한 명 더 데려오던 거 해서 네 먹으러 올게요 네 꼭 먹으러 올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수요 아 아니에요 고생되셨어요 꼭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럼 생선구이에 술도 먹을 수 있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